오늘의 표현입니다. 차타라 차타라 ¿Qué es la comida? 차타라 차타라? 라는 음식이 뭐야? 그 음식이 뭐지? 라는 표현의 제목인데요. 자, comida 차타라 이것들이 어떤 음식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지 않나요? Rosquillas 두 번째는요, 아이스크림이죠? Helados 세 번째는 Macarrones franceses 네 번째는 그냥 포장해온 음식입니다. comida rápida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핫도그입니다. Perrito caliente 이번 음식은 햄버거죠? Ambruguesa Ambruguesa 맨 마지막에 있는 음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Bisa Bisa 이런 음식들 있죠? 달고 짜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패스트푸드에서 우리가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바로 La comida chatarra La comida chatarra 이런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comida rápida 빠른 음식이죠. 빨리 나오는 음식들 comida rápida 그러나 실생활에서는요 La comida chatarra La comida chatarra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La comida chatarra 이렇게 사용합니다. A ustedes les gusta la comida chatarra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그럼요.